보내기 들으셨습니다.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숨은 열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사실 기부자가 저희는 기부자가 저희는 기부자가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는 현재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동학, 김재빈입니다. 대회를 준비하면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선생님들의 여러 도움도 있었어요. 받은 상금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다가 기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. 저도 기회가 똑같아요.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너무 고생했고 근데 레시피는 내가 다 짰으니까 공이 좀 더 큰 걸로 할게. 레시피를 너가 다 짰수록 결국 재료 사고로 한 거는 나니까 내가 더 크지. 사실 기부 한 번으로 이렇게 인터뷰 영상까지 찍을 줄은 몰랐는데 생각하지 못해서 긴장도 했지만 또 뜻깊은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많이 다독여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은 기부 그런 종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기부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런 대화를 하고 또 막상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더 찾아보게 되면서 또 알게 된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볼 생각입니다. 죄송스럽고 즐거웠습니다. 미래의 가게를 차린다면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가게를 차릴 생각이 있는데요. 그때는 착한 가게에 간판을 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숨은 열매를 찾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숨은 열매 찾기 게임에서 뵙겠습니다. 저희 학교는 현재 조립과 뭐였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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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먹어야 했는데? 아 저 숨쉬고 숨쉬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2년차 신혼부부 에요 아 이거 확인했어?